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내 부서진 오토바이 여기에는 차고 차고 치는데 없나? 술이죠? 지금 오토바이가 삐리리 삐리리 거리는게 좀 불안해요 오토바이 새거 세워져 있는 것도 없고 삐끗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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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나 뭐 다 했는데 자 타로 타로 전당포나 약국 시민의 키 시스템 키죠 자 자 야 이번엔 저기요? 와 왜이렇게 멀어? 되게 뭔데요? 야 오토바이 이거 이걸로 안되겠다 야 오토바이 이거 이걸로 안되겠다 멍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아 오토바이에서 막 삐그덕삐그덕 소리나 아아씨 삐그덕삐그덕삐그덕삐그덕삐그덕삐그덕삐그덕삐 아 우토바이에서 삐그덕소리나 아유 죄송합니다 접촉사고 5만원으로 땡치죠 어 잠깐만 이쪽이 아닌데 아 나 지금 오토바이가 삐그덕삐그덕 끌어가지고 속도도 제대로 안 나오고 야 근데 오토바이가 확실히 편해 이동하는데 어 워즈 연결되지 않았대요 여기도 연결하려면 점령해야되는데 일단 미션적이 저기니까 야 이제 오토바이 터질라고 하는데 아 브랜드 토크 야 이거 다 연결 안되있네 시티오에스 다 백도어 만들어야겠네요 크 소리가 치그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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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도 없냐 어허 야시 야시 자 콜걸이야 야시 수습사원인데 자 일단 보도록 하죠 지원요 지원요청 가능 어 카메라 자 여기도 카메라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왔어 안쪽으로 들어왔어 여기 아까 거기구요 없는데 보안키를 갖고 있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아 저기도 있구나 아 되게 크구나 다양한 체험제를 이용함 체..체험제 운전면허에서 여러 차례 떨어진 또 없는 것 같은데 지원요청 가능 아 야 너무 많다 쟤가 어 여기는 카메라가 없는데 자 저걸로 이걸로 바꾸고요 바꾸고요 이쪽인데 자 저걸로 얘 확인 안해봤어 항우일제 야 야 되게 먼 아 저기까지 가 저기 저점에 있구나 자 저기로 가서 이쯤인데 어 여깄다 찾았어요 자 접속 그 하구요 자 시티 오이스 서버 해킹 서버 는 저기 있는데 треб 자 이쪽에 들어가려면 지금 하는 하면 뭐 일 fácil 그 랩 좀 이제 이쪽에 지금 있어요 이쪽에서 보죠 자 카메라 하이킹 좋아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잠근거 해제하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오케이 자 어딨냐 어 이거 카메라를 해킹하고요 자 이거 CTOS 접속 깍지님 어서오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꼭 굳이 들어갈 필요 없죠 해킹 해커가 이렇게 해킹을 해야지 아 좀 싸우는 것 좀 없었으면 있겠어 총싸움하는 거 어쩔 수 없이 총싸움하는 데가 몇 군데 있긴 하지만 그래서 퀘스트 때문에 응 에 이쪽이에요 어어 어... 접속사고 약... computed 50달러로 꼼빠야 아부야 오우오오오오오오 지금 와 에 오토바이에서 후돈동 햄ilah 오또농 소리가 나가지고 오토바이 시작을 바꿔야 되는데 오토바이 터질라고요? 자 취급주의? 여기가 데이밍에서 취급되었습니다. 로버트 레이싱으로 시작합니다. 그냥 일정하자. 그냥 몸을 잡고 계세요. 으아아아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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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도 어 핵 조금만 하고 싶은데 잘 안될거 같아요 들어가야될거 같아요 왠지 왜 카메라가 없어 아 저기 있다 우승 일단 숨어요 아내가 접근근지 명령을 신청함 카메라 자 저 카메라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지원 요청 가능이잖아 신기한가 자 오디오로그 뭐 일단 카메라 이쪽으로 움직여요 자 저걸로 카메라 어 얘가 얘 아니네 카메라 안쪽으로 더 이거 컴퓨터 카메라 같은데 은밀하게 포르노스타가 되기를 원하 아무튼 탐재한 기회를 방해 이 안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이 안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 이 네이 네네 이케 이렇게 여기 하고 왔습니다 워스 마땅히 어디 가진 않는다? 야 없잖아? 나 지금 다 뒤져봤는데 이 안에 들어가 여기 안에 들어간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나 뭐죠 어 잠깐만 2층?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나? 카메라로? 자 2층 2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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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없어요 엘리베이터? 엘리베이터? 없는데 어 없는데 사무실 코드 갖고 있는 애가 어딨어 아 야 이거 너무한데 지원 요청 가능 자 다시 아 아 난리가 났는데 오 잠깐만 잠깐만 여기 있어요 이 카메라 그렇지 여기 있다 자 해킹하구요 사무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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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무실이면 이쪽인거 같은데 자 카메라 여기 있는거 하고 여기가 아닌가 사무실 어디지 아 저기군요 저기에요 사무실 여기 아니군요 이쪽인데 저기 위 위층이야 자 이쪽 카메라로 옮겨서 자 이쪽 카메라로 옮겨서 가방 구름가자님 어서오세요 오 굉장히 오래간만이네요 반가워요 에 카메라를 해킹해서 자 야 뭔가 이상하지? 일로 가봐 자 이쪽 이 길로 가야돼 여기로 자 아 그래요? 아 다행이네요 야 아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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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쪽으로 올라가야되는데 자 어 위층에 멋있게요 지금 멋있게 깨고 있잖아요 해킹이 해킹으로만 깨는게 멋있는거 아닌가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들어가기 싫은데 네 들어 한번 들어가야될거 같아요 해킹이 아 네 나 다다다다다다 자 지본? 지본도 있어? 지본도 있어? 지본도 있어? 지본도 있어? 자 카메라 카메라 얘였나? 쟤였나? 저기 쎄네요 자 접속코드 아 그리고요 나도 몰라 야 가까이 안오는데 가까우면 터트리려고 했더만 가까이 오네 어허 야 저거 발견해가지고 제대로 했네 그래도 좀 난리났어요 어 어 여기에 관심끌만한거 있나 폭파 말고 어 폭파 말고 다 절로 가있네 그러고보니까 잠깐만 다 절로 가있으면 야 일로와봐 아 아이씨 너무 너무 그 멀었네 제가 가죠 제가 가죠 여기도 그냥 해킹으로만 끼고 싶은데 그게 안돼 저기 들어가는 애가 없어 어 왜 왜 뭐 흘러가 어 어 아니 저길 왜 뭐 흘러 여러분 지금 예 어떻게 하면 해킹을 삽질로 어 하는가 예 아주 잘 보고 계시죠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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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는 애부터 죽이죠 얘가 어디로 가지 어우 바로 앞에 있어 자 일단 해킹하구요 오오오오오오 크게 터졌네 오오오 저 크게 터졌어요 어디로 가냐 저기 저기 숨어있는데 왜 너 거기 왜 숨었어 너 거기 왜 숨었어 차가운 걔 아 아 어 네 아 예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하면 이것만으로도 저기는 것도 예 심심하군요. 아니 재미있군요. 폭발해서 죽이는 것도 예 너 어디서 던질래 폭탄? 아이고 터졌네 지금 정신줄을 났어요. 자 일단 여기다가 관심을 끌어놓고요. 자 일로와 자 이쪽으로 관심 끌고요. 아 아 아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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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발견했는데? 으악 나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아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구나 아 여기 올라가는게 여기에 무슨 감시카메라가 없어 아 여기는 어차피 들어왔어야 됐네 여기는 어차피 들어왔어야 됐네요 아 여쭤볼까요? 누구야? 그 사람? 하하하 난 안한테 전달했지만 아마 제가 에이든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잖아 내가 도와줘야 할거야 아니면, 내가 다 몰라요 Porcival 자 어 바로 앞에있는데? 자 어떡하지? 오오오오오오 오옹 뭐야 Tonight 호퍼풍으로 놔둡볼 했다 자, 차를wią화 frank 자 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 아 저거 그거 있어야 되는데 어어어 아 나 차는 진짜 차는 진짜 야 너 거기서 야 기찻길로 가고 있네 야 기찻길로 가면은 내가 못찾을거 같애? 야 나 죽을거 같애요 운전 운전때문에 야야야 이걸 어떻게 하라고 야아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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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뉴스전 오세요 멈춰 스텝 나 이 차 이 차 너무한데? 아휴 자비아 비겨봐 아 이 차 너무한데? 아 이 스킬을 따라가면서 써야되는데 차가 나 오토바이 아 나 오토바이 아 이래도 멍청이 점수 생각을 안하나? 오케이! 야 너 너 인마 너 그래도 가면 반칙이야 인마 자 쟤야 야 뭐해 야 아니 아 누워있을 때 왜 제압이 안되지? 야 누워있을 때 제압이 안되는게 어딨어 어 뭐야 아 누워있을 때 제압이 안되는게 어딨어 아 주인공 영웅도 아닌데 아 이 차 안타 이 차 개떡이야 개떡같은 차 아하 차좀좀 어 아 아 아니 하아 시간내에 안들어났다고 죽구 폭발에 휘말려 죽구 아주 그냥 자 자자자자 이 차는 타는게 아니야 타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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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놓은 차가 아니야 저건 자 이 차 이 차 이 차 너 믿는다 너 한번 믿어보겠어 자 야 나 어디가니? 야 여, 야 여기, 여, 여, 여기가 아닌데? 아이 잠깐만요 아니 여기가 아니에요 아니 이 길이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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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, 잠깐만 나 이, 저, 이, 저, 아니, 나 어떡하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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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니라 아유 나도 미치겠네 그냥 아하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가요 좀 말해보임요 아